자 이번 시간은 전자기도에서 이제 디귿자 도선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자석이 아래쪽엔 N극 위쪽엔 S극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는 아래에서 위로 지금 올라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을 거야 그치? 자 올라가는 방향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게 그 유명한 디귿자 도선입니다 지금 요렇게 요렇게 돼 있지 자 이렇게 디귿자로 돼 있는 데다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이 위에 도선 하나를 더 올려버리는 거야 자 디귿자로 있을 때는 이게 열려있는 곳이 열려있는 회로이기 때문에 전류가 못 흘러요 그치? 근데 이런 식으로 도선 하나를 땅 하고 놔버리면 이제는 이 영역만큼은 닫히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는 이제 전류가 흐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자 얘를 지금 어때? V라는 일정한 속력으로 당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일정한 속력으로 당기고 있으니까 뭐 1초 후에 이만큼 갔으면 2초 후에 이만큼 가고 이렇게 일정하게 어때? 자기장이 지나는 면적이 일정하게 증가를 하게 될 거야 즉, 자 시간당 유도기 전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마이너스 N 곱하기 시간당 자기장이 지나거나 아니면은 자기장이 지나는 닫힌 면적이 변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자기장의 세기는 일정하지만 시간당 자기장이 지나는 이 면적이 변하고 있는 거라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 자기장이 지금 어때? 증가하고 있는 거야 올라가는 방향 자기장이 지나는 면적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얘는 뭐 하려 그래? 이제 내려가는 방향 자기장을 만들려고 할 거라는 거지 그쵸? 올라가는 게 증가하니까 내려가는 걸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내려가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전류 어떻게 흘려야 돼? 이렇게 그치? 이렇게 흘러야겠네 내려가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즉 시계 방향 전류를 흘리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근데 보시게 되면은 V라는 속력으로 샥 하고 땡기고 있으니까 이 식을 보면은 시간당 면적 변화량은 결국에서는 뭐야? 속도에 비례하게 될 거야 그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면적이 더 크게 변하겠죠 즉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된다? 유도기 전력이 증가할 것이고 이 유도기 전력이라는 거는 결국에서는 유도 전류에 비례하니까 아 속도가 빠를수록 전류가 더 세게 흐르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장 세기의 곱이잖아 그치? 자기장 세기의 곱이니까 센 자석일수록 즉 자기장이 셀수록 어떻게 되겠구나? 유도 전류가 세겠구나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런 유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기출 중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된 것도 나올 수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이 도선을 H라는 높이에서 그냥 떨어뜨린 거야 이것도 뭐 똑같이 D글자 도선이죠? 그치? D글자 도선인데 H라는 높이에서 떨어뜨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자 여기서 슝 하고 떨어져가지고 얘가 이제 여기서 슝 하고 오는 순간부터 이제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가겠죠? 그치? 자 여기에 있을 때는 지금 닫힌 면적이 지금 이만큼이야 그치? 자기장이 지나는 닫힌 면적이 이만큼인데 얘가 슝 하고 시간이 지나서 여기 오게 되면 닫힌 면적이 이만큼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슝 하고 오게 되면 닫힌 면적이 이만큼이 됩니다 그치? 즉 자기장이 지나는 닫힌 면적이 감소를 하고 있지 그치? 자 근데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감소하니까 얘는 뭐하려고 그래? 역시 들어가는 거 만들려고 할 거야 맞죠? 자 들어가는 걸 만들려면은 전류는 어떻게 흘려야 돼? 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되니까 전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흐르겠구나 즉 뭐 저항에서는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치? 아 전류의 방향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 가지 더 자 얘가 지금 보면은 내가 어떻게 그려놨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점점 좁아지고 있지 그치? 실제로 얘가 자기장 영역을 지나면서 속력이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속력이 감소하게 돼 오케이? 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요거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직접적으로 물리학원에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뭐 꼭 모르셔도는 됩니다 오케이? 근데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은 중학교 때 배우잖아 이거 손바닥으로도 하고 손바닥으로 하면 오른손 그 다음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 이걸로 하려면은 왼손으로 해야 되지 자 이걸로 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냐? 엄지 여기가 FBI가 됩니다 FBI 자 그러면 자기장이 지금 들어가는 방향인 거고 그치?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인 거고 그 다음 전류는 지금 어떻게 흘러? 요렇게 흐르게 되겠지? 자 요렇게 시계 방향이니까 지금 여기서 전류는 요렇게 흐르게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자 자기장의 방향 그 다음 전류의 방향 이렇게 되니까 힘의 방향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뒤쪽으로 지금 힘을 받게 되지 맞죠? 자 뒤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속력이 감소하겠죠 그치? 자 속력이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 시간당 자기장이 지나는 면적 변화량도 감소하겠지 그치? 면적 변화량이 감소하니까 전류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치? 자 요 사례에서는 지금 일정한 속력으로 땡겼기 때문에 전류도 일정했을 거거든 그치? 전류가 일정했을 텐데 얘는 속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류가 일정하지 않아 오케이? 전류는 점점 점점 감소하게 될 거야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14년 10월 학평입니다 그림과 같이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평행한 두 도선과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한 후 도선 위에 올려놓은 도체 막대를 오른쪽 방향으로 등속 운동 시켰더니 LED에 불이 켜졌다라고 했네 자 LED라는 거는 다이오드지 다이오드니까 플러스가 P형 쪽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N형 쪽에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불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즉 순방향 걸려야지만 불이 들어오게 될 거고 그 다음 등속 운동 시켰다 그랬으니까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숭숭숭숭 가는 동안 어떻게 될 거야? 시간당 면적 변화량이 일정할 거야 자기장 일정하고 면적의 변화량이 일정하니까 일단은 전류도 일정하게 흐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번 가볼게요 기억! 막대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A이다 라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면은 들어가는 자기장이 지나는 영역이 이만큼씩 어때?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그치?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얘는 뭐 하려고 그런다? 나오는 방향 자기장을 만들려고 하겠지 그치? 나오는 방향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 전류는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겠구나 반시계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가는 방향 즉 A 방향으로 전류가 흘려줘야겠네요 그치? 기억은 오른쪽은 될 것이고 그 다음 니은 막대가 도선 위에서 운동하는 동안 LED에 걸리는 전압은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운동하는 동안 LED에 걸리는 전압이 일정하다 라는 말은 뭐다? 전류가 일정하다 라는 말과 같아 왜? V는 IR이니까 그치? 전류가 일정하다 라고 했죠 왜? 등속 운동 시켰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전압은 일정하다 이것도 뭐다? 오른 지문 되겠네 그 다음 디귿 막대 운동 방향을 왼쪽으로 바꾸면 LED는 켜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자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LED가 켜졌다라는 거는 지금 LED 입장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 이쪽이 P형 이쪽이 N형 이렇게 지금 되는 걸 거야 그치? 그래야만 전류가 흐르겠죠 근데 막대 운동 방향을 왼쪽으로 바꾸게 되면 인제는 어떻게 돼?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하잖아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감소하면 얘는 이제 뭐다?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을 만들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도 바뀌겠지 그치?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역방향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LED는 켜지지 않는다 이것도 오른 지문 되겠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5학년도 6월 모평입니다 그림과 같이 균일한 자기장형에 놓인 금속선의 양 끝을 일정한 속력으로 당겨 자 일정한 속력으로 당겨 원형 부분 P의 반지름을 자 반지름을 일정하게 감소시키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지름이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네 그치? 자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그랬는데 자 어찌 됐든 지금 어떻게 될 거야?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감소하게 될 거야 그치? 면적이 점점점점 이렇게 줄 거 아니야 들어가는 방향 아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지나는 면적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얘는 뭐 하려 그래? 들어가는 걸 만들려고 할 것이고 그치? 들어가는 걸 만들려고 하니까 아마도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래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일단은 둘 중에 하나겠네요 답은 그치? 이 피해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와 전류 방향 물어봤으니까 방향은 일단 둘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그 다음 이 기전력의 크기 여기서 사실은 틀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요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반지름을 일정하게 감소시켰다 그치? 어? 일정하게 감소시켰으니까 일정하겠네 4번이야 라고 하는 순간은 틀리는 거야 그치? 자 한번 볼까 자 원의 면적 원의 넓이는 파이 알 제곱이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서는 기전력이라는 거는 유도된 기전력이라는 거는 자 시간의 변화량분에 델타 뭐라고? 자기장의 세기 곱하기 면적 변화량 그치? 자기장은 일정하니까 우린 뭘 보면 되는 거야? 시간당 면적 변화량을 보면 되는 거야 그치? 자 면적 변화량 한번 보자고 이를테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자 처음에 4R이었는데 3R에서 2R에서 R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한다 라고 해볼게 오케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반지름이 감소한다 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4R일 때 면적은 어떻게 돼? 16파이 알 제곱이야 그치? 3R일 때는 어때? 9파이 알 제곱이야 2R일 때는 어때? 4파이 알 제곱이고 R일 때는 그냥 파이 알 제곱이 되겠죠 그치? 자 감소량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고 있어? 7파이 알 제곱만큼 감소했지 어떻게 됐어? 5파이 알 제곱만큼 감소했죠 어떻게 됐어? 3파이 알 제곱만큼 감소했네 그치? 등차수열처럼 감소하고 있죠 맞지? 자 그럼 시간당 면적 변화량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기전력의 크기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해야 돼 전류의 세기도 감소해야 되고 그쵸? 그러니까 탑은 뭐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학년도 수능입니다 그림은 균일한 자기장 속에 놓인 직사각형 도선이 자기장의 방향에 수직인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과 도선이 이루는 면 사이의 각은 세타이고 지금 여기가 세타이고 그 다음 점 ABC는 도선의 고정된 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랜드 한번 봅시다 자 기업 도선이 이루는 면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은 세타가 0일 때 최대이다 라고 했는데 자 요거 이제 중학교 때 아마 배운 발전기의 원리죠 그치? 얘가 슝하고 돌면서 자기장이 지나는 면적이 변하고 그에 따라서 유도 전류가 생기고 이건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기업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도선 이루는 면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은 세타가 0일 때 최대이다 라고 그랬는데 자 이걸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자기장이 지금 요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야 그치? 오른쪽으로 가는 지금 자기장이 슝 하고 형성이 돼 있는데 자 이거를 도선이라고 한번 해볼게 지우개를 그냥 도선이라고 해볼게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누워있을 때는 이 도선 안으로 이 네모난 도선 안으로 자기장이 하나라도 통과합니까? 하나도 통과를 못합니다 그쵸? 근데 얘가 점점점점점점 쓰면 어떻게 돼? 딱 90도가 되면 이제 4개가 다 통과를 하고 있지 그치? 자 점점점점 하나 통과하고 2개 통과하고 4개 통과하고 지금 이렇게 어때? 90도 가까이 됐을 때가 가장 많이 통과를 하고 있잖아 그치? 세타가 증가할수록 자기 선속은 증가할 거고 91대 최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억은 뭐다? 세타가 0일 때가 아니라 90일 때가 최대이다 이렇게 가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지문 그 다음 45도일 때 도선에는 유도전류가 ABC 방향으로 흐른다 라고 했는데 자 요게 이제 헷갈리는 건데 잘 보세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내가 표시를 해놨는데 자 빨주노 순서대로 지금 ABC라고 보시면 돼 오케이 자 이게 그대로 이제 ABC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얘가 지금 요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는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는 거야 맞지? 요렇게 쓸수록 오른쪽으로 가는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때가 45도죠 45도에서 더 가더라도 어쨌든 증가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얘는 뭐 하려 그래? 왼쪽으로 가는 자기장을 만들려고 할 거야 왼쪽으로 가는 자기장 자 볼까요? 왼쪽으로 가는 자기장 어떻게 되고 있어? ABC 순서대로 흘러야겠네 맞지? 아 ABC 맞구나 그래서 니은은 오른 지문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디귿에서 세타가 180을 지나면서 B와 C 사이에 흐르는 유도 전류 방향이 바뀐다 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이 뭐 이걸로 해보시면 됩니다 180을 지나기 전 자 180 지나기 전에는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 자기장이 감소하는 거고 지난 후에는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 자기장이 증가하죠 근데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류 방향은 안 바뀝니다 이때는 자 얘가 나왔을 때 있잖아 얘가 나왔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세타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 이제 이런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90도하고 270도 여기서만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 라고 그냥 머릿속에 외워버리세요 얘가 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나 만약에 유도 전류 방향이 바뀐다 이런 걸 물어보면 그냥 뭐다? 자기장과 수직일 때 바뀌게 되는구나 라고 그냥 외워버리시면 차라리 소편합니다 아시겠죠? 어찌됐든 뭐다? 180은 안 바뀐다 디귿은 틀린 지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년 3월 학평입니다 그림은 반도체 AB를 접합해 만든 발광 다이오드와 그 다음 전구가 연결된 코일 위에서 막대 자석을 위로 움직일 때 LED와 전구 모두에서 빛이 나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한번 봅시다 얘도 빛나고 얘도 빛나고 자 LED에서 빛이 나려면 일단은 뭐가 돼야 돼? 순방향 걸려 있어야 됩니다 그쵸? P쪽에 플러스 N쪽에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S극이 멀어지고 있는 거야 자석이 위로 가고 있으니까 S극이 멀어지고 있어 그럼 얘는 뭐하려고 그래? 다시 땡겨올라 그래 그치? 멀어지면 땡겨올라 그러고 가까이 오면 밀어내려고 하죠 S극을 땡겨오기 위해서 얘는 뭐해야 돼? 위쪽을 N극 만들어야 돼 그치? 위쪽을 N극 만들려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 요렇게 흘러야겠네 즉 여기서 전류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흘러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가야겠네 전류가 그치? 요런 식으로 가야 돼 그러면 이때 빛이 켜졌다라 그랬으니까 자 전류의 방향이 이쪽이면 A는 무슨 반도체? P형 반도체 그 다음 B는 뭐다? N형 반도체가 돼야만이 순방향 전압이 걸려서 전류가 흐를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기억해서 A는 P형 반도체다 그랬는데 어? A P형 반도체 맞습니다 그래야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치? 여고른 지문 그 다음 D은 B는 원작가전자가 3개인 원자로 도핑이 되겠다 자 원작가전자 3개짜리로 도핑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공이 생기죠 양공이 있는 게 뭐야? P형 반도체야 그치? 근데 B는 N형 반도체니까 원작가전자 몇 개짜리? 5개짜리로 도핑을 해야 됩니다 그쵸? D은 틀린 지문 될 거고 그 다음 D급 자석을 아래로 움직이면 LED와 전극 모두에서 빛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일단은 자 얘가 아래쪽으로 오면 S극이 가까워지니까 가까워지면 뭐 하려고 그런다? 밀어내려고 한다 S를 밀어내기 위해서 얘는 위쪽을 S극 만들 것이고 전류는 어떻게 돼야 돼? 이제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네 그치? 자 반대 방향으로 흘러서 이제는 전류의 방향이 요렇게 될 것이야 그치? 자 일단 LED에는 불이 안 들어옵니다 N형 반도체 쪽으로 지금 플러스가 연결된 것과 같기 때문에 LED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지만 문제는 뭐야? LED와 전구가 무슨 연결돼 있니? 병렬 연결돼 있죠 그치?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것과 상관없이 흐르든 말든 상관없이 이쪽은 뭐다? 전류가 흐르게 돼 있습니다 병렬이기 때문에 직렬이라면은 끊긴 해로겠지만은 병렬이면은 흐를 수 있죠 여기만 끊긴 거지 그냥 그쵸? 그러니까 모두에서 빛이 나오지 않는다가 아니라 전구에서는 빛이 나오게 되고 LED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가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디그샘 틀린 지문 답은 1번 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